국수 꿈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이지만 꿈속에서 국수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국수는 그 모양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연속성과 인연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과정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국수를 먹거나 보는 행위는 이러한 연속적인 관계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새로운 인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수를 먹는 꿈은 어떤 인연이든 간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것이 우정이든 연인이든 혹은 비즈니스 관계든 상호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국수 꿈을 꿀 때 그 국수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먹는 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수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국수를 먹는 꿈이나 대접받는 꿈은 재물이나 자원의 증가 혹은 가정 내에서의 다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수의 많은 양이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가족이나 개인의 번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국수가 긴 모양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은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삶의 확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수는 쉽게 나눠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나 협력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큰 잔치나 행사에서 국수를 먹는 꿈은 집안의 번창이나 사회적 성공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수의 얇고 긴 모양은 삶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국수는 삶에서의 기복과 여정을 나타내며 그 속에서 겪는 고난과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국수를 먹는 꿈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삶에서의 경험이 더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그 맛이 쓰거나 좋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는 현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수가 맛있고 즐겁게 먹는 꿈은 자신의 삶의 여정이 순조롭고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종종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수를 먹는 꿈도 마찬가지로 건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국수가 신선하고 잘 익은 상태라면 이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국수가 상했거나 부패한 상태라면 건강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수를 먹는 꿈은 특정 식습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식단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거나 더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수를 먹는 꿈은 주로 인연이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국수를 먹는 장면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라면 이는 현재의 인연이나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국수를 먹는 것이 불편하거나 국수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는 현재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곧 다가올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수가 끊어지거나 입에 맞지 않는다면 관계에 단절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국수를 삶는 꿈은 삶의 준비 과정 혹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국수를 삶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자신이 새로운 일이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삶은 국수가 맛있고 잘 익었다면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국수가 너무 익거나 타버린다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국수를 삶는 동안 물이 넘치거나 불이 꺼지는 등의 꿈은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으며 준비가 부족하거나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수를 나눠주는 꿈은 주로 사회적 관계나 협력을 상징합니다. 국수를 나누어주는 것은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꿈으로 타인과의 협력이나 상호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수를 나눠주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장면이라면 이는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상대방이 불만족스러워하거나 국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수가 끊어지는 꿈은 주로 관계의 단절이나 중단을 의미합니다. 국수는 연속성과 연결을 상징하는데 그 국수가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일부가 갑작스럽게 끝나거나 변화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관계의 변화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중요한 관계나 일에서 단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계나 상황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수가 타는 꿈은 주로 기회를 놓치거나 중요한 일이 실패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수를 삶는 과정에서 국수가 타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거나 서두르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국수가 타는 꿈은 자신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가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휴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 잔치에서 국수를 먹는 꿈 한 여성은 결혼식을 앞두고 큰 잔치에서 국수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국수를 먹으며 매우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결혼 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국수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긴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꿈이었습니다. 살해 이 국수가 끊어지는 꿈 한 남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할 때 국수가 끊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국수를 먹으려 했지만 국수가 계속 끊어졌고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이 꿈은 실제로 그와 친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했으며 그 후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겨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저희는 꿈이 관계의 단절을 예고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살해 삼국수를 삶는 꿈 취업 준비 중이던 한 남성은 국수를 삶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국수를 잘 삶아 가족에게 대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취업 준비에 성공할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되었으며 실제로 그는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국수를 삶는 과정이 그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수 꿈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속성, 인연, 삶의 여정, 풍요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국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이는 개인의 삶이나 상황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국수를 먹는 꿈 가정이 화목해지는 예지몸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국물이 없는 국수를 먹는 꿈 내 자신이 추진 중인 일에 어려움과 장애가 생기게 될 꿈입니다. 국수 국물을 마시는 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행제가 생기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국수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느껴지는 꿈 조만간 투자나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투자나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꿈입니다. 국수 대접하는 꿈 꿈에서 국수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단합을 위한 노력으로 대접받는 사람의 도움 덕에 단체 화합과 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국수 먹다가 체하는 꿈 실제로 위장병이 생기거나 소화기관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국수 보는 꿈 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수명이 길어지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꿈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입니다. 국수 뽑는 꿈 내가 진행 중인 일과 사업이 모두 잘 풀리고 금전운도 따르게 될 꿈입니다. 국수 씻는 꿈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국수 라면 등의 면 종류를 먹는 꿈 명예가 나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될 진조를 의미한다. 국수가 가득한 꿈 국수는 기본적으로 길한 대상입니다. 그냥 국수건 삶은 국수건 꿈에 국수가 가득하다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재물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국수가 앞에 있는데 벗지 못하는 꿈 자신이 계획한 일이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국수나 자장면 라면 등을 먹은 꿈 위장병이나 이지, 설사, 감기, 오한, 두통 등에 걸려 복통을 일으킴 국수를 삶는 꿈 국수를 삶는 꿈이나 혹은 국수를 만드는 꿈은 길몽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올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게임보다는 집안에 대한 좋은 꿈으로 보면 됩니다. 국수를 만드는 꿈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경사스러운 일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국수를 맛있게 먹는 꿈 조만간 깊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꿈입니다. 또는 원하던 소원을 성취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깊은 소식을 접하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국수를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되고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국수를 먹는데 굉장히 맛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은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실수나 문제가 생겨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국수를 먹다가 체하는 꿈 건강운과 관련이 깊은 국수 꿈의 몸입니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수를 못 먹는 꿈 내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했던 일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국수를 빨리 먹는 꿈 국수를 급하게 허겁지겁 먹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추진 중인 일이 뜻한 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막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국수를 선물로 받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국수를 실수로 쏟는 꿈 경제적으로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수를 주문했는데 국물만 나오는 꿈 평소 나를 괴롭히던 존재나 라이벌이 없어지는 꿈으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구설이나 시비에서 벗어나게 되는 꿈입니다. 기분이 좋은 길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수를 주문했는데 국수면은 없고 국물만 있는 꿈 괴롭히던 사람이나 경쟁자가 사라지게 된다. 혹은 그간에 쌓았던 오해가 풀리고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될 짐조의 꿈의 몸입니다. 국수면을 사는 꿈 근검절 약하여 총젓돌을 모으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국수의 국물을 마시는 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과 재물을 얻게 될 짐조의 꿈의 몸입니다. 냄비에 국수를 삶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혹은 행운이 찾아오게 될 짐조의 꿈의 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단체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단합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될 꿈입니다. 단둘이서 국수를 먹는 꿈 이성이나 사업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길몽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즐겁고 든든해서 뭔가 잘 이뤄질 것 같은 좋은 꿈입니다. 라면 국물을 먹는 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앙금이나 오해가 눈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누군가와의 소원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라면에서 긴이 모락모락 나면서 맛있게 보이는 꿈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위기 투합하여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 국물이 없다면 좋지 않습니다. 라면을 사는 꿈 소비를 줄이고 근검절 약하여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되는 꿈으로 행운을 하게 됩니다. 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행운이 상승하여 집안에 재물이 굴러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맛없는 국수를 먹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되거나 실패를 할 징조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되레 일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매콤한 비빔국수를 먹는 꿈 집안 분위기가 허기해하고 식구들 간의 우애와 애정이 돈독해지며 하고자 하는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있는 국수에 튀김이 들어있는 꿈 행운이 들어와 자신이 계획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꿈 내 자신이 사회활동에 참여를 해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며 혹은 본인에게 행운의 일이 찾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불어 터진 국수를 먹는 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평소 가족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비빔국수 먹는 꿈 집안이나 조직 직장 등 화목한 분위기가 유지되며 일도 잘 풀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삶아진 국수를 보는 꿈 내게 있어서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되는 꿈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되는 꿈입니다. 삶은 국수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재불복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니 기분 좋은 꿈입니다. 삶은 국수를 찬물에 씻는 꿈 삶은 국수를 찬물에 씻는 꿈은 어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생라면을 먹는 꿈 식중독이나 배탈이 나서 고생하게 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원한 콩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는 국수 꿈 원래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일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려서 하는 일마다 모두 성사되고 좋은 성과를 얻어 흡족한 마음이 들고 재물도 많이 들어와 풍요로워 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양념과 소스를 뿌려 비빔국수를 비비고 먹는 꿈 내게 있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집안이든 직장이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길몽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국수 먹는 꿈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 잘 풀리게 되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꿈입니다. 연인과 국수를 먹는 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합니다. 자장면이나 국수 라면 등을 먹은 꿈 위장병이나 이지, 설사 감기, 오한 두통 등에 걸려 복통을 호소하게 될 짐조 잔치국수를 먹는 꿈 잔치국수는 잔치집에서 삶는 국수를 말합니다. 이 꿈은 어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잔치집에서 국수를 먹는 꿈 결혼식이나 칠순 잔치 같은 잔치집에서 국수를 먹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내가 청탁 또는 부탁한 일들이 원만하게 성사가 되어 난관을 극복하게 될 꿈입니다. 잘 마른 국수를 국수통에 담아오는 꿈 사업이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국수면을 먹는 꿈 평소에 마음이 있었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국수를 먹는 꿈은 그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될 좋은 꿈입니다. 죽은 사람과 국수를 먹는 꿈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짜장면, 국수라면 등의 음식을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되고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친구랑 국수 먹는 꿈 현실에서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게 된다거나 사업적으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됨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콩국수를 먹는 꿈 계획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콩국수를 보는 꿈 콩국수를 보는 꿈은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는 예지몸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입니다. 혼자 국수를 맛있게 먹는 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국수를 부어버린 꿈 경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된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상대방을 کا요Clint 아멘